상타이 분명히 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환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무대 해라고 하면 지금도 떨려요 근데 아 나 너무 떨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네 다 진짜 죽었어 다 내 팬으로 만들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생각 자체만으로도 많이 바뀌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울 앞에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연습용 패드로 풀샷이 아니라 완전 타이트샷 노래에 맞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만 찍는 거예요 저희도 음악방송 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타 장 fuck 하나 둘 셋 시작 總 served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tier 파이팅! 재밌어, 파이팅!